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편집국장을 지냈던 분이 나라가 참 왼쪽으로 기울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지도자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게 국민들이 큰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그런데 역주행으로 나라를 끌어가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40% 플러스 알바 부동청 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일훈 지금은 논설실장이시네요. 얼마 전까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조국 수호 이재명 방탄 그 5년의 퇴락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를 겪은 직후에 좌파가 이렇게 센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많은 우파 지식인들이 정치물정에 어두운 대통령에게 혀를 찼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제가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아있는 것이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이런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분들이 참 상황 판단을 못하시구나.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는 왔다. 절대 이런들 사실이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념에 충실한 존재인 거죠. 아주 견고한 좌파 진영의 진지가 한국에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게 40%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간첩단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의 간첩이 이렇게 많아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비록 공안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평생 범죄자를 쫓아왔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외쳐온 대통령조차 그랬다. 우파는 안일하고 좌파는 어머마다. 제가 며칠 전에 2023년도 1월 무렵에 소설가 이문열 선생이 여러분들 가졌던 월간조선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 내용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좀 지겨울 정도로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문열 선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2037년을 살았는데 그 마을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나 집단주의적 색치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죠.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의과대학 정원을 학대한다 이렇게 보실 줄 모르겠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윤전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67% 올리는 그 과정 그들의 발상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면서도 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말았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87년부터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부터 여러분들 초창기 한 14, 15년 정도는 연구소를 만들고 나라의 진로를 한 번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제 저술 가운데 제법 많은 책들이 사회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 조희룬 논술실장이 경고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우파는 체제의 해계모니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국민의 인연적 스펙트럼은 거의 왼쪽으로 기울여 있다.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국은 선거판도 기울여져 있지만 인연적 스펙트럼도 어마어마하게 기울여진 상태입니다. 그거를 대부분 분들이 받아들이려고 안 할 겁니다. 한국에서 좀 식자층이나 좀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우파는 체제의 해계모니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하지만 국민의 인연적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게 기울여져 있는 거죠. 특히 그 세대별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40대 50대들은 가장 자본주의의 여러분들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인데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는 뭐죠. 그래서 문빠가 생기고 친문들이 그렇게 덕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인연적 스펙트럼은 거의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다. 그게 나라가 이런 기운은 결정적입니다. 왜 사람의 행동은 이념의 산물이고 생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일찍부터 저는 간파를 한 겁니다. 당장 고단한 사람들은 세상에 한 번 뒤집히기를 원한다. 그 대안이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진보당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니 사과와 대파값이 서민들의 공적이 되고 정권 탄핵, 정치 보복, 경제 폭망론 같은 탕루가 선거판을 휘몰아치는 것이다.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지배 엘리트만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탕류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진로라는 것이 제 눈에는 흔히 보이는 겁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 것도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좌파진영의 절정, 최후의 일격이 뭔가 하니까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건 미사일이나 탱크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게 뭐죠?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활용일점인 겁니다. 활용정점인 겁니다. 그냥 용의 이름도 눈에 딱 이름도 그림을 딱 점을 찍는 겁니다. 한 번 뒤집자 이야기인 겁니다. 뒤집어 가지고 마지막 갈 때까지 한 번 가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나라 자체가 화나 탄탄하니까 좀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 슬슬 가라앉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한 번 뒤집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 40% 플러스 알판 같아요. 그냥 뒤집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한 번 겪어보자 이건 겁니다. 그럼 겪어봐라 이건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제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거를 마지막에는 선거의 이름으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선거의 이름으로 토지 국유화를 여러분들 실전하고 선거의 이름으로 토지 보유세를 여러분들 설정하고 선거의 이름으로 부유세를 설정한 것입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그냥 뒤집어 엎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정치윤리와 규범은 퇴락의 길을 걸어왔고 조국 수호 정치검찰 아웃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반동적 주장에 늘상 40%의 지지가 뒤따랐다. 이 40%가 그냥 뒤집는 겁니다. 그냥 나라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억울하겠지만 뭐 집단적 선택이라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데 그냥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집단적 선택에 겁난 것이 바로 그건 거죠. 정치적 광풍이라는 것이 그래서 겁나는 겁니다. 그냥 개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의 다수가 그런 체제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걸어간 겁니다. 우리 미래의 중국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는 상황과 비교 대상이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열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거짓 선동과 공짜 구호에 쏘아 넘어간 국민들 차제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딱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장악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다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선관위가 만든 좌파가 만든 선거제도의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주장이 다소 여러분들 앞선 주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진실의 순간이 올 겁니다. 진실의 순간이. 그래서 제가 아주 작심하고 그냥 많은 분이 보든 채널이 탄압되든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사유하고 판단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종로구 이게 여러분 송파구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송파구 종로구 비교한 겁니다. 서울역대시장선거 좀 여러분 보시기에 힘들게 두 개를 동시에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좀 거꾸로 해놨네. 이게 송파구 1.14 1.12 5.35 4.87 4.89 2.82 2.99 2.14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조작값도 좀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우울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직시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선거 또 조작한 겁니다. 이게 다 제야 전문가가 해 주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광고 멘트 하나 하고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국전쟁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김덕영 감독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는 영상도 잘 만드시지만 글도 참 잘 쓰시네요. 그래서 이 길지 않게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건국전쟁이라는 책에 잘 담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듯한 그런 역사적 시각을 갖고 또 한국의 현재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데 킹덤북스에서 나온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한번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